네, 반갑습니다. 오늘 친일 재산조사위원회 부활법안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청갑 출신 김경혜 부원입니다. 오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친일 재산 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제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2006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4년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의 위원회 임기 후에 대통령 승인하에 2년의 임기 연장이 1회에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 불허방침을 정해 2010년 위원회를 해산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현재는 법무부가 친일 재산에 대한 일부 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귀속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재산 귀속 업무 또한 조달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와 달리 조사 권한이 제한적이고 법조인 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친일 재산을 찾더라도 이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환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친일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 동안 환수한 친일파 168명의 재산은 토지 1300제곱미터 공시지가로 약 1267억 원에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하게 환수되고 있지 못합니다. 올해로 광복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께서 독립운동가 후손은 폐지줍고 다니고 친일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현실. 이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끝이 났지만 아직 친일 행위의 대가로 축제한 친일파의 재산은 모두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차명 소유 재산과 부동산 매각 수익은 물론 귀금속 같은 동산에 대한 환수 작업까지도 병행해서 친일 재산을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안 재정안을 발의한 핵심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임기가 완료되어 해단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폐기하고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은 내용과 사실상 동일하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회에 하나여 2년 연장할 수 있던 것에서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이 2년씩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친일 재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없는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여 친일 재산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은닉한 친일 재산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취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